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미래 회장 나홍찬입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약간 긴장되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열심히 참여도 해주셔서 정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대미래 해외 브랜드로 ASLS로 저희가 새롭게 태어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대미래 ASLS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와주신 국내 의사분들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의 말씀 한국말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쇄펌스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윤재현 원장입니다. 대미래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국제학술대회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2,500명이 넘는 원장님들이 등록을 사전에 하셨고 또 그 이상이 현장 등록을 또 하시고 오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최소 2,000명 이상이 오늘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개수도 지금 각 방에 한 20개씩 해서 한 8개 방이 열리고 있고 거의 근 200개 정도의 강의가 기초부터 계엄방, 그 다음에 레이저, 후티, 성형, 탈모, 비만, 부스터 이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개가 넘는 국내 미용학회 관련된 파트너사들이 또 전시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볼거리 또 맛있는 푸드트럭이 준비돼 있어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고 또 해외 연자들이 강의하는 데서 외국 트렌드가 어떤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미래가 열심히 꼼꼼히 준비를 해서 9월 27일 날 또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MB 클리닉의 김우상 원장입니다. 저는 대미래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24년 저희 대미래 충계학술대회 2천여 분이 넘는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아주 상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도 거의 200군데가 넘는 저희 파트너사들이 협조해 주셔서 보기 드물게 호황을 이뤘습니다.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그냥 넉넉히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학술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학술대를 개최하고 나니 더욱더 뜻이 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참석하신 우리 회원들 그리고 협력사들 같이 화합과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친구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2,500명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강의와 스타 강사들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고 빛납니다. 또 많은 부스업체가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과 의사들 산업 발전에까지도 우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한중심클리닉 조창원 구소연입니다. 오늘 저희 학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학회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 미용학회를 넘어서 국제적인 학회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ASLS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학회에 참석해 보니까 강의도 되게 좋고 또 의료기기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장 의원 이재동 원장입니다. 저는 대미래 레이저 아카데미 수속학술위선을 맡고 있고요. 저희 대미래는 항상 여러분들 여러 의사님, 의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저희 업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강의도 새로운 강의, 새로운 연자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대미래 학회 오시면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개최되는 충계, 추계 학회에 참여하셔서 즐겨운 경험을 갖다 쌓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나 의원 최호성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한 축제의 장이 열렸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미래에서 ASALS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첫 출범하는 그런 이벤트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 부류의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많은 강의들과 또 많은 부스들이 어우러지면서 아마 굉장히 흥미롭고 정보가 되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ASALS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삼입니까?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대미래에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비만으로 조금 더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되고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나 듣던 대로 알찬 강의 듣고 갑니다. 확실히 대미래는 대미래입니다. 잘 듣고 갑니다. Hi, everyone. I'm Dr. Contessa from the Philippines. I am a practicing aesthetic physician and I own the CSA Medical Aesthetics and been there for like 15 years already. Now, with this Congress, the ASALS, I am so impressed because it's so well attended and the lectures were very interesting. We are updated right now with what is latest in the aesthetic medicine. I am so glad to be here and I will always keep myself updated by attending the ASALS. Thank you. こんにちは. 湘南美容クリニックで働いています. 日本から来ました. 高橋翔子です. うちのクリニックは 日本で一番大きいチェーンの美容クリニックで 今全国に210人クリニックがあります. 私は新宿本院という一番大きなところで今勤めていて 主に若返り、アンチエイジングを担当しています。 今日はイトリフトとショートスレッド、 モノフィラメントについて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想像する何倍も大きな会場と 参加者のメンバーの数と あとは企業の数ですね。 200社ぐらいあるって聞いて こんな大きな学会が日本にないのですごく感動しています。 今回はこのような素敵な学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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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んにちは。 I'm Dr. Athenu Donggang from Thailand. I'm here for ASLS, which is here in Seoul. And it is my pleasure that I can join this congress. There are lots of interesting topics that can help to elevate your knowledge about aesthetic medicine or about the laser injectable and any kind of the device and also on the anti-aging and the stem cell. I wish you all can join us next time. I wish you all the best. I thank the organizers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exhibition. We came to a group of our doctors who also managed to meet an interesting program. Thank you. We'll see the next event. Hi, I'm Dr. Gesser Navarro from the Philippines. It's very nice to be here at the ASLS convention. It's a very huge convention here and there's a lot of topics that can be learned, not just the topics, but there's plenty of booths that we can go around. This i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you can learn from different international speakers from all over the world. I'm very glad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again. Hi, everyone. This is my first time to come to Korea. It's the first time to come to Korea. It's the first time to come to Korea. It's the first time to come to Korea. We've seen a lot of products and products that have a certain sense of the Korean product. We've seen a lot of products and products that have a certain understanding of Korean products. We hope that our cooperation will be more密密. Thank you. Hi, I'm Dr. Miriam Adraneda from the Philippines. I came here to Korea to attend the ASLS 2024. It's my first time to attend ASLS and I'm very excited because of all the interesting lectures. Hello, everyone. I'm from China. My name is陈媛媛. I'm from浙江宁波, Yen磊医美. Today, we're going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conversation. We've visited this event. The whole experience is very professional. We also have a lot of equipment. We've also learned a lot of advanced技術. We've also learned a lot of advanced技術. We've done some research with Korean experts. The whole experience is very good. Thank you. Hi, I'm Dr. John Mark Pabona. I am an internal medicine doctor in Arkansas, in the United States. I'm also going to start doing aesthetics this coming July in Pennsylvania with my friend who owns the looks with Juvenile. I am here since Thursday and I did the pre-cadiver course last Friday with DeMeyer and I had good experience with them. I learned a lot with the facial anatomy and we had also some dissection and I also met those people from DeMeyer who taught us very well. We have different techniques in terms of fillers, buttocks and also threads and I highly recommend this conference as well. And actually yesterday we have a pre-live session and when we had also some fillers in the lips. And also Dr. Choi also did some lift, Dr. Kim also did some lift era and it's kind of new to me as well. And I'm looking forward for more and hopefully next year I'll be here again and do some more training and meet other people as well. Thank you. I'm very happy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Korean美容大会. We have learned a lot with many friends. We have learned a lot of new knowledge and techniques. We also hope to bring these good techniques and techniques back to China. And we also hope that China and Korean doctors can connect with each other to a new level. Hi, I'm Dr. Ina from Blush Medical Aesthetic Cebu, Philippines. We specialize in non-surgical procedures. And today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be here in ASILS. We've learned a lot and it was fun to be here. Hello everyone, I'm Dr. Ina from China. I'm very pleased to welcome you to join the ASILS conference. This conference has been very exciting. The entire conference has been amazing. It has been amazing. Ina from the Philippines. Ina from the Philippines. Ina from the Philippines. And I'm an anti-facial plastic surgeon. With ASILS, it has enhanced my knowledge with regards to non-invasive procedures in rejuvenating the skin as well as facial lifting and using the treads as well as fillers that I, as an ENT surgeon, use for those patients who doesn't like to go under the knife. And these have emerged from keeping here and still we talk about it. See you again.